안녕하세요. 요즘도 여전히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재테크죠. 3천만원으로 부동산 10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식을 10배에 띄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어? 3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10억을 만든다고? 도대체 3천만원으로 10억을 부동산 10억을 만들고 주식을 10배에 띄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적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극적인 뉴스를 뿌려대고 그냥 강의파리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꼬득여서 뒤통출려는 악인들일까요? 참 우리 주변에는 저렇게 너무 쉽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면은 뭐 2천만원 번다. 이러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제가 모 유통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도마를 팔아서 매월 2천만원을 번대요. 정말 도마를 팔아가지고 매월 2천만원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뉴스를 들여다봤어요. 읽었더니 뭐냐면 2천만원 번다가 아니라 매출이 2천만원인거에요. 하고 있던 일 그만두고 도마를 팔아가지고 매월 2천만원 매출을 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언론 뉴스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매출 2천만원 내서 도마를 팔아가지고 되게 성공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물론 도마를 팔아서 매출 2천만원 낸 게 절대 우습지 않죠. 대단한 실적입니다. 한데 2천만원어치 도마매출을 내서 순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일까요? 절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매출 2천만원 내서 2천만원 가져갈 수 없죠. 천만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요즘에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뭐 한 20%? 20%면 2천만원 매출에 400만원? 과연 400만원 가져가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아야 10%에서 15%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 물론 온라인 판매자로 대비해가지고 2,300만원 수익 내는 거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 잡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만큼 누구나에게 다 얘기할 만큼 아주 큰 고성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언론 뉴스는 보면 매출 2천만원 낸 걸 가지고 매월 2천만원 이익을 내는 것처럼 헷갈리게 적어놨죠. 도마받아서 월 2천만원 범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에게 그냥 거품 그러니까는 쉽게 어 나도 그만두고 일 그만두고 온라인 창업해가지고 저기 오픈마켓의 판매자로 대비하면 저 정도 버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마음 먹고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뭐 영끌 비트 말고 짠테크 하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데 그 잘 들여다보면 짠테크 하고 난 이후에 모은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주익 투기에 이렇게 끌고 가는 일들도 지금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3천만원으로 몇 년 뒤에 10억을 만든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쉽게 그렇게 너무 완만하게 생각하는 건 안 좋은 거죠. 뭐 경제적으로 경제 자유를 얻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다 힘들었대요. 옛날에 거짓처럼 살았다. 단갑방에서 살았다. 반지하에서 살았다. 부모 사업 망해가지고 화장실도 없는 집에 살았다. 삶에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경매 책 보고 경매 공부했다. 아니면 주식 투자했다. 뭐 부동산 투기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가져와. 혹은 특이해 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내가 2, 3천만원 가지고요. 10억을 만드는 대박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제가 그런 얘기들을 대놓고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매우 신중하고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죠. 그런데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돈 벌었어. 돈 벌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돈을 진짜 벌었다기보다는 좀 투기를 조장하는 업자 느낌이 더 나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 계약금 3천만원 넣고 이게 나중에 10억이 됐다. 이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되게 말장난인 게 계약금 3천만원 넣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중도금은요. 잔금은요. 그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행 빚 냈거나 아니면은 세입자 돈으로 만약 해결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다 집값이 10억이 됐다 그래서 10억이 전부 다 자기 겁니까? 아니죠. 세입자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치자고요. 5억은 줘야 될 돈이죠. 그러면 10억에서 5억 빼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다고 치자고요. 계약금 3천만원 냈어요. 그럼 4억 7천만원 빚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전세 전세자를 똑같이 4억 7천만원에 냈다 치면 집값이 만약에 그대로 5억이라고 치면 자기 돈 3천만원 넣은 거 그 3천만원이 자기 자산인 거예요. 순자산 근데 만약에 집값이 5억이든 게 6억으로 올랐다. 그럼 뭐 1억 3천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평가금액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집을 누군가한테 팔아서 6억에 팔고 난 이후에 뭐 전세 끼고 만약에 팔았다 치고 그러면 실제로 1억 3천이 낫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양도세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집을 살 때 치등록세 냈잖아요. 각종 세금들 감안하고 뺐을 때 실제로 남는 순금액이 자기 돈인거죠. 뭐 예를 들어 그게 1억이라 치자구요. 그럼 1억이 자기거죠. 물론 3천만원 집어넣고 나중에 1억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3배 이상의 매우 큰 수익이 맞죠. 근데 계약금 30만원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1억이 돼서 7천만원을 벌었습니다가 진짜 사실인거죠. 어디지 사람들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 30만원 넣고 집값이 나중에 5년 뒤에 10억이 됐다. 그래서 3천만원이 10억 된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거 개소리인거죠. 개소리 어디서 사람들이고 저딴 식으로 호도를 하냐라는거죠. 저런 기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뭐 재테크보다 절약이 중요합니다. 절약해가지고 종잣돈 만들어야 됩니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 돈가지고 투기하라고 조정하는거죠. 저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는 이들의 말은 상당수 의심하고 또 재확인해봐야 되는거죠. 뭐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그래 놓고 결론은 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가지고 아 투기해 경매해 부동산해 조식해 코인해 아니면 내 사업에 투자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사업의 노하우를 알려줄게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노하우가 대단한거 있냐 없냐 없죠.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성공했던 실사례 그대로 끌고와서 지금 적용한다고 해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뭐 이래저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거죠. 운으로 한두번 얻어걸려가지고 번 돈 실력가지고 계속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죠.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엄청나게 많은 뭐 부동산으로 떠벌리는 강의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세하라키에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죠. 그게 현실이라는거죠. 절대로 절대로 쉽게 뭔가를 바라고 탐욕이나 욕심을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라는거죠. 물론 물론 대세 상승기다 아주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로 신중하게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보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가지고 베팅하는게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정말로 정말로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거죠. 왜냐 돈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막혀서는 안된다라는거죠. 그래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 혼란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거죠. 지금 무리하게 무리하게 대박을 쪘다가 걸려던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거죠. 그런거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빠져나오기가 어려울거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조금씩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처에서 일가족 자살사건 아니면 간염폼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거죠. 뭐 결국에는 이란 현실들을 우리는 더욱더 겁내면서 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거죠. 왜냐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다라는거죠. 지금 빈집이 뭐 150만 채 몇년 뒤에는 200만 채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많은데 도대체 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나 주식시장은 또 어떤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함부로 재테크 병에 빠지지 말아야 될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